트위스트 와 박정중이 어? 왜? 박정중이 어? 마이크 키고 여기 봐라 어? 왜? 이 독수리한테 머리 틀 안 뜯겨 맞지? 그냥 바로 독수리 부리 가지고 대가리 탁탁탁 해가지고 머리카락 한 번씩 탁탁탁 하면서 뽑아버린다 나도 바꿔줄게 바꿔주세요 바로 바꿨어요 사봉 갑니다 레츠 게르 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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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너무 느릴 것 같은데 민기형 죽겠는데 그냥? 어 나 저거 차 먹으려다가 죽었다 일로 와야지 여기 차 있을걸? 거기 차 있을 수도 있겠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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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구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뛰어 올라가게 살아서 만나자 민규야 알자 로조그 한두 번 해보나 나 여기 지키고 있을까 갔다와 그래 알았어 갈게 나 소중털도 있을게 그냥 우리 길 가자 손 넣었네요 어? 어? APCN의 매드벌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이터? 나 차 구했다. 진짜? 파밍하고 와. 운동 좀 해줘. 하나, 둘, 셋. 와 진짜 너 요지부동. 그냥 석상이네. 어떻게 생각을 하네. 나 뭐하는 석상인 줄 알았잖아. 다급하게 F를 눌렀다. 저 뭐하는 석상인 줄 알았네. 원래 이런 건 지목을 해야돼. 군대에서도 뭐? 아 진짜 씨박 꼬멍. 어떤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뭐 뭐 분 뭐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. 오늘 군대 얘기만 한다고. 아 진짜. 둔대 얘기만 하네 하루종일 그냥. 아 잘하자고 회원님. 깨끗이 필요. 민기 형 자꾸 꿈 싫은 거 하지마. 민기 형 부모한테 전화해라. 정이 형이 어머니한테 전화해라. 정이 형이. 안 되겠다. 아 씨. 오늘 정이 형이 부모한테 전화해라. 정이 형이가 이렇게 나쁜 짓 안 말해야겠다. 홀리 쉣. 형들한테 쌍욕 박는다고. 개머리판이야 이거. 개머리판. 뭐머리판? 개머리판. 개머리판 앞고살이 필요. 죽여보. 경량아 쓰렉줄게. 민기 줘. 에비 수유를 먹었어. 흠흠흠흠. 흠흠흠흠. 미안해. 찾아볼게. 아니 쓰더 여요. 아니. исс at-요요? 상가방에 있었나요? 아니야 나. 상황에서 말이 거이네.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. 세민이 안 부르는데, 세민이 제인진 사람 아냐? 진짜 와아 미안한데 와서 그냥 닥치고 아 고마워 핏지가 났어 야 피오야 이거와봐 돌산 올라갈게요 민기형은 뭐지? 민기형 우리 전략 벌써 보여주면 어떻게 해 도전기 안먹어 큰일 나와버렸다 아 그 태국 대회 때 썸몰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 기민기 그걸 지금 보여준다고? 센스 없었네 형 진짜 왜그래? 어? 정말 왜그래? 뭘? 뭘 그랬는데 내가 이거 뭐야 거기서 집에있다고? 어 어디사람이 너 왜 썩었냐 어쩔어 어쩔어 2층쯤? 긴지 길이 2층쯤 빠질거야 빠질게 빠질게 아 이게 차를 뒤집어버렸어 그 잡아버려 저 친구? 죽여버려 그냥? 그래도 되고 받아와라 그럼 죽여 어디있어 형? 브리딩쯤 2층 나 일단 2번 들어가서 묶는다 3번 핑 2층 아 묶어봐 아이고 나는 피 빠느라 못가겠네 쓰고 피하고 정면으로 박아줄게 받아봐 왼쪽 2층 왼쪽 2층이였어 민기형 2층에 있어? 안나오긴 해 지금 솔등 갈게 어디로 가야돼? 형기준 어디? 왼쪽? 왼쪽 끝방 끝방에 있다 나이스 맞았다 얘 맞았다 얘 맞았을거야 올라간다 로켓 바로 붙어져 어딨어 없어 없어 확인 안돼 끝에 포괄할게 들어가지마봐 나이스 나이스 아 1번 1번쪽 다 다시 또 빠졌어 차타고 집으로 들어갔어 뭐 확인 확인 가능?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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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아까 교수는 했었거든? 쟤도 힘이 약할걸? 아 두 발 개 잘 맞췄는데 나머지 발이 너무.. 좀.. 배린이었네? 야 뒤에 차 소리 난다 여기 4번 온다 오토바이 오케 오케 오른쪽으로 바로 벌릴게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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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소리 멈췄었거든 4번 라인에서 아 창고 들어갈 수도 있고 홀리 잭 알아서 정리 형 잠 보자 어 민기형 진짜 캐릭터 잘 보인다 그냥 빨간 내 신호등인데? 정리형이 잘 안보여 까매가지고 저기요 지금 피하시는거에요?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한다 아니 무슨.. 아니 무슨.. 민기형 어머니 전화해라 안돼있다 민기형 이거 엄마한테 전화해봐라 전화번호 빨리 사악 해가지고 전화해라 도대체 승리 반동이 제일 심하냐고? 아유 오 뭐야 오오 민기 제발 제발 그냥 구발바구발바 구발바구발바 구발바구 거의 MC6인데? 안보여 그렇지 올라오는것도 안보여 민기형이 열봐 나 단척본다 대답좀 해줘 아 진짜 아 좀 보기싫어가지고 내가 보기 싫다는거야 아니면은 아하아 살짝 상차로 다 돌보냈어? 초밥엔 한 명이고 능선에 세 명 보여 3번쪽에는 초밥 하나 능선에 세명 하긴 네 두 팀이야 능선에 바로 퀴로록 할게요 아 이럴때 미니면 좋은데 초밥이 안보여 초밥에 두 명 보인다 초밥쪽에 초밥에 하나 형 형 형 피워 형 피워 형 3번에 둘 3번에 둘 내려올거야 폭풍싱 해봐 얘 차 없어 안보여면 내 쪽으로 와 우리 집 쏜다 이놈이 온나? 이놈이 온나? 이놈이 온나? 아니 쏟아 3번쪽 하나 기절이야 얘들 집 작업실려고 작업신다 집 작업신다 하나 더 창고 붙을려 한다 확인했다 확인했다 시야 다 가려나? 와 얘 무빙 미쳤는데? 연마관에 있어 무빙 얻어가지? 뭐지? 여기 내 우수에 두 명이상 들어갔다 1번 표 형 나 집 쪽에 살짝 묻어있을게 수업이 있다 여기서 하이딩한다 알았어요 붙은건데? 안 보인대? 좀 무서워 빠지도록 할게 표 형 얘들 못 막을거 같아 무서워 긴 집이 하나 있고 초밥이 하나있고 초 밥이 하나있고 형 미안한데, 초밥이 더 긴데 어떻게 비워요? 하하하하 재밌당 아 방송 방송 좋아요 와 개 잘 쏜다 오른쪽 이쁘게서 맞았어 1번 나 이거 안 내민다 피 때문에 안 내밀어도 돼. 우리 서클 멀다 해. 집 힘 약해. 좌번에 둘. 오른쪽 집 1층 창문에 있어. 오케이. 머리를 내놨어. 머리를 깠어. 오토바이 탄다. 이거 1번 사람 있거든 이거. 어떻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2번 쪽으로. 2번에 사람 있어? 죽어. 2번 쪽에. 아니면 지금 2번 가야 돼. 우리 지금 2번 가야 돼. 지금 2번. 2번에. 다 죽었다. 머리가 때려. 없어. 우리 없어. 차도 가야 돼. 응. 차 있어. 차 끌고 가자. 둥냥 올라와. 거기 있으면 죽어. 올라가면 돼. 오케이. 차 빨리 끌어야 돼. 이거. 잠긴다. 밀장으로 밀장으로 내려와봐. 돌자. 돌자 이거. 어? 여기 싸움 좀 있어. 아. 너. 야 야. 조조조조조조조. 나 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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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살려. 앞에 코트 하지. 우리는. 앞에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빨리 가져봐. 빨리 가져봐. 구단초 구단초. 형. 1번까지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1번까지 가져봐. 바로 터치해. 바로 터치해. 여기 안 맞아. 설레 수 있어 이거? 터치해 봐. 나 들어갈게. 설레 수 있어. 쟤 하나에 뒀거든? 하나. 바로 들어가야 된다. 잠시만 지금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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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연막 가라 놨어. 이쪽으로 와. 바로 뛰어 갈게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머리 한대 때려 놨어. 야 똥아 밀자. 따라와봐. 아. 아니 이거 왜 또 맞냐 이거. 살려봐. 살려봐. 2스텍이야. 머리 한대 때려 놨거든. 아 돌까지 굳히자 이거. 머리 총 나왔네. 왼쪽으로 뛰어. 정정하 뜰까면은. 나와야돼 그냥. 천천히 나오게 냅둬도 될 것 같은데. 아. 그릴려고. 1번 쓰면 돼. 1번 쓰면 돼. 우리 창 끌고 4번쪽 가줄게 이거. 앞에 연막 펴진. 앞에 연막 펴진 있는데. 75 방향에. 자 집 애들. 집 애들. 연막 펴진. 통화 뛴다. 뛰어간다. 집까지 뛰었어. 여기 2번. 2번까지. 2호금. 2호금 기절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 있어. 스마트 피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아. 하나 왼쪽 끝에. 핑 찍어봐. 클리어. 핑 찍어. 기다려봐. 이번 날. 정영아 집 나온다. 집 나오는거 내가 정리해줄게. 도와줘. 너가. 정영아 집 나온거 한발. 도로가 건났다. 나이스. 집을 끌었어. 민기형 빠져도 돼. 한간. 와. 돈 남아. 죽이봐. 빠져도 돼. 끝. 끝났어. 그리고 여기 한 팀. 3번 핑 찍어봐. 다. 3번 한 팀. 지금 3번. 2, 3번에 있다. 확인된거. 몇팀 안 남았고. 4명 남았어. 존나 아프네. 나 하이딩. 피오 형 왔네. 그럼 하이딩 안 함. 같이 가자. 저기 끝에 보인다. 서클만. 서클만. 응. 앞에 보트 있을거야. 짜줄게. 한칸씩 한 칸 스테이자. 일단. 교환거리 안된다. 나야. 오른쪽 끝에 감자. 끝에 핥자. 끝에. 오른쪽 끝에 하나 있어. 1번쪽. 민경이 이거 왼쪽 좀 붙어줄래? 이거 왼쪽 클리어 좀 시키게. 응. 가자 이거. 정면만 보고 달려. 주변에다. 없어 없어 없어. 풀 쪽 조심. 돌이랑. 얘들이 다 한거 같은데. 돌 쪽에 조심해 돌 쪽에. 야 끝에 보인다 끝에 보인다. 20 방향. 하나. 하나. 둘. 둘. 셋. 퀘잡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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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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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. 나무 뒤. 나무 뒤. 돌 끝. 우리 뒤에다 쓰다. 뒤에다니. 스마트핑. 스마트핑. 스마트핑도 있어. 조심해봐. 오른쪽 다시야 정리하면 내가 앞에 쇼거 봐줄게. 타이밍 맞춰서. 나. 스마트핑 머리 아파 봐줄게. 오른쪽 돌멩이. 완전 오른쪽. 90도. 정리가. 아아. 그 오른쪽. 네 오른쪽. 네 오른쪽. 네 오른쪽 다시야 있다고. 어. 그 뒤에 있었어. 스루탄 여기서 날라왔어. 1. 4번. 민기형 제쪽. 좀 갔나보네. 아. 봤었네. 4번에 안 와. 5번을 맞춰서. 그의 zitten. 마지막. 5번지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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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갚는데. 쪼인다. 정리했다. 쪼인다. 나이스. 오우. 나이스. 시청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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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